조지 메이슨 대학교가 5월 10일 오후 12시부터 2시까지 Spring 2023 Celebration of Achievement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행사는 IGC 연예홀에서 진행되었으며 행사에는 많은 학생들과 교수진, 직원들이 참석하였습니다.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RSVP를 필수로 작성했어야 하며 수상하는 학생들은 본인이 무슨 분야의 상을 받는지 작성해야 했습니다. 행사를 주최한 Academic Affairs는 학업과 학생생활 성적이 2022년 가을학기 GPA 기준으로 3.5 이상인 학생들을 축하하고 응원하기 위해서 이 행사를 주최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사에서는 상을 받는 학생들과 교수진들이 기념사진 촬영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행사를 마치고 주최 측은 뷔페식으로 여러 음식들을 제공하였고 행사에 참석한 사람들은 이에 대해 만족감을 표시하였습니다. 주최 측은 이번 학기에 좋은 성적을 거두어 다음 학기 때 더 다양하고 많은 학생들이 상을 타가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IBS 김다민입니다.